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인겁니까 무슨 안녕하세요 꽃가루 망치 입니다 얼마전에 올렸던 컨텐츠 소개 영상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투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22일 아 이자가 되게 많이 겹치네요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20층 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럼 2번 찍어요 아 그런건 아니구요 네 어 어떻게 뭐 여러분들은 이번 20대 어 이것도 20 20이 더 가네요 예 20대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고 어떤 분을 찍으실 건지 예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음 음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찍는게 아니구요 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예 그 중에 10명을 제키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찍어주고 올 생각입니다 어 사전 투표 하는 날 맞춰 가지고 예 미리 가서 찍고 올 건데요 말 그대로 무료 득표를 하고 올 생각이에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것이구요 찍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기껌 편을 합니까 예 분명히 어 그날은 법정 공유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희들 권리보다 의무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요 이 정도에서 뭐 제 생각을 조금은 눈치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 차트를 보면서 어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뭐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제가 어떻게 막 강제로 제 생각을 어 표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는 이렇게 제 세계에서 어 아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뭐 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 다시 마무리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 20년 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 당선되었던 16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까지 총 4번에 거친 어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예 지금 보이시는 이 표 처럼 예 이 표 처럼 예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주안점을 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권수와 기권율 그리고 무효 득표수와 무효 득표율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투표율은 생각보다 뭐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은 뭐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어 뭐 계략적으로 다 높아요 어 평균 잡아보면 최근 4번의 대통령 선거 때 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 평균 70%는 넘는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63.03%의 저조한 투표율 부끄러운 정치의 그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죠 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효 득표수가 매번 나오긴 해요 이렇게 네 다 뭐 10만 단위 20만 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아마 기표 오류나 뭐 실수하셔가지고 나오는 표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16대 그리고 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저는 진짜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무효 득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후보들을 다 찍어주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대에 있는 무효 득표수 22만 3047표 중에 한 편은 제 거고요 그리고 17대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무효 득표수 11만 9974표 중에 한 편은 제 겁니다 제 거 네 그리고 18대 19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서 당당히 찍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무효 득표율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요 자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아주 미비한 무효 득표율 이걸 한번 끌어올려 보자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기권수 기권율 아 기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거의 뭐 천만 명 전후에요 뭐 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천만 명 이하로 떨어져 뭐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천 삼백만 명 이게 뭐 천만 명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까 무슨 도대체 아니 이런 X가 저놈을 보았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더 길게 말하면 이게 과격해질 것 같아서 이거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주워 왔나 아 이거 외국인 근로자한테 투표권 주면 진짜 열심히 투표하실 것 같은데 어쨌건 뭐 17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지지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선거 인수 투표자 수 그리고 투표 수 이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총 선거 인수 대비 국민 지지율이라고 고려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지지를 받은 퍼센트가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죠 30.52% 인데요 이때 그냥 놀러 갔다든지 저처럼 이제 무효투표를 했다든지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해에 역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이제 투표를 포기하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 이게 국민 지지율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겠습니까 그래도 뭐 나머지는 그래도 16대도 좀 간들간들 했지만 그래도 국민 지지율이 그래도 반 지지율보다는 높았고요 18대 19대는 뭐 다 많이 높았습니다 물론 뭐 다자간 경쟁이라 뭐 폐가 많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러니 많이 뭐 전문가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기권을 많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권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무효투표를 많이 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무효투표를 여기 지금 기권율 나오는 것처럼 한 20% 30%도 나와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와가지고 무효표를 만들고 가시는구나 분명히 국민들 겁낼 겁니다 그래야지 정치가 바뀝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가지고 터주고 그리고 요즘에 보셨죠 얼마나 단속 카메라가 많아요 벌금 때리고 뭐 때리고 그리고 세금 올려가지고 세금 거둬가지고 나눠주는 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10만 원 받고 세금을 20만 원 더 내면 이게 뭐 나라에서는 남는 장사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면 찍어줄 사람이 정말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일단 투표는 하고 보자 찍어줄 사람이 정말 없으면 무효표라도 찍고 아니면 하다못해 백지라도 내고 나오자 이 말씀을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좀 짧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6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수 완전히 원전히 제 생각이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16대 17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무효표를 던지고 온 것처럼 사전 투표 때 가서 무효표를 던지고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또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어떤 선거든 간에 투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정도 견지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죠 인물을 먼저 봅니다 인물을 먼저 보니까 그분의 자질 그리고 그분의 성향 그리고 그분의 추진력이나 숭비져 있는 잠재력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뽑는 것은 정치인을 뽑는 겁니다 살림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수녀님을 뽑는 게 아니고 신부님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나머지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뽑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통상 정당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후보들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기세라는 단어가 있죠 통상이 이제 여기 투합해서 예 완전히 뭐 고군분투하고 뭔가 으쌰으쌰 할 때 우린 이런 말을 씁니다 기세가 등등하다 예 여기서 기는 자기 내재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입니다 기 자 새는 뭐냐 새는 내 주변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새라고 하죠 나의 의지도 강하고 내 주변을 아우르는 그 뒤 세력도 강하면 기세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자 기가 인물이라면 새는 정당이 될 것이죠 물론 이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통상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정당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정책인데요 정책은 사실은 이 두 개에 비하면 큰 건 아닙니다 뭐 정치를 혼자 합니까 정치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약자 그리고 소수의 의견까지 같이 듣는 그런 큰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대빵이 하는 겁니다 행동은 누가 하느냐 그 밑에 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주어야 되죠 전쟁이 났습니다 뭐 우리 유교 아 유교사변 그러면 안 되나요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소총독으로 나가서 총 쏘는 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맥아더 장군처럼 지휘자 높은 사람 최고위 있는 사람 뭔가 전체를 보는 사람은 뒤에서 보고요 총 쏘는 사람은 앞쪽에 가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일을 하고 쉬게끔 만드는 일 그게 진짜 주의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람 그리고 정당 그리고 마지막 정책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이제 무효득표를 하시지 않더라도 특정 인물을 특정 후보를 꼭 찍으시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찍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셨을 때는 그날그날 놀러가라고 만들어놓는 그런 법정 공유율이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투표는 꼭 하고 놉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투표부터 하고 놉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3월 9일날 투표 결과 되게 궁금한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투표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또 한번 투표 관련된 영상을 만들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만들도록 하구요 이제 오늘로서 보니까 딱 보름 남았네요 보름 지나서 16일로 넘어가는 날이 3월 9일인데 그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미리 투표하시고 그리고 3월 9일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저녁에 투표 결과나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